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편안한 구정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정을 보게 되면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계실 때는 이중과세다 이렇게 해서 신정하고 구정을 두 번 세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낭비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고 결국 굳건히 살아남아 가지고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한 사회나 한 민족의 어떤 섭벽 섭성 특성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기가 굉장히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은 뭐 늘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오늘은 이 대한민국의 체제를 이렇게 뒷받침하는 공직선거와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숨기고 싶은 것 가장 그러니까 감추고 싶은 것 이제 그 부분을 오늘 풀어 해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병호 tv는 4년 동안 이 공직선거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가지고 구단히 노력해 왔는데 이제 뭐 거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왔 는가 이런 부분들을 그야말로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접근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상당히 잘했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내용을 일단 요약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론을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방송도 이제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오랫동안 그렇게 익숙한 그런 삶의 방식이나 또 일하는 방식 대로 그렇게 방송도 꾸며가는 것 같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서론 앞에 요약 정리 이런 식으로 여기 맨 위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숨기고 싶은 치부이자 비밀은 그들이 사전투표율을 조작해 온 겁니다. 역대 선거 특히 2017년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인 규모로 사전투표를 정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장에 찾아오는 실제 사전투표자 수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본인들이 이번 선거에서 몇 표를 집어넣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냥 사전투표율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2017년 대선 부터 전국적인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는 국민들이 투표율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율을 결정 해 온 겁니다. 특히 사전투표율을 그냥 결정 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걸 가장 숨기고 싶을 거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발각이 된 거죠 .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도 소위 선거통계가 잘 체계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선거통계가 잘 이렇게 발표가 되고 보존이 되니까 이제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10월 10일 강서구청장 선거 처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제거하기 위해서 압승을 여러분들 밀어붙인 거죠. 이제 그 과정에서 낱낱이 여러분들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투표자들이 사전투표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율을 결정해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하단에 보다시피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투표율하고 실제 사전투표율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장을 찾은 사람 숫자를 조작해 온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권력의 원천 그 파워의 원천은 바로 사전투표율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 투표자 수를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줄이지는 않겠죠. 그걸 늘리는 작업을 계속해 온 겁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 발각이 된 겁니다. 이거를 가장 숨기고 싶어 할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가 오랫동안 이제 글을 써온 작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방 입장에 서서 상대방의 기분이나 상대방의 심적 상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상상하는 능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작가라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율 을 조작해 온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자 수가 공개되지 않도록 결사주로 노력해 온 겁니다. 한교안 전 당대표가 이끌고 있는 부정선거 방지대 부방대 요원들이 전국 각지에서 캠코드 같은 걸 사용해 가지고 투표소 단위에서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하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그런 움직임을 다 제압해버린 겁니다. 실사적인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의 파워 권력의 원천은 바로 사전투표율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인 겁니다. 아무도 사전투표율을 혹은 사전투표자 수를 알 수가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알 수가 있는 이 신분증을 제시하게 되면 스캐너가 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투표자 신분증 이미지도 그냥 당일날 다 폐기하도록 만들었다가 얼마 전에 30일 30일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30일 안에 선거 무효소송이 어떻게 이러면 끝납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cctv 다 가리고 그다음에 여러분 사람들이 촬영 못하게 하고 사전투표자 수를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자 수를 결정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득표수 조작의 출발진 겁니다. 이게 바로 선관위의 권력인 겁니다. 참 대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동훈 국힘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 문제가 관철이 되더라도 이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선거 부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 지금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아주 큰 숙제인 겁니다. 선거가 완전히 도덕질을 한 겁니다. 도덕질을 그러니까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참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집권하고 2년 동안 침묵으로 일관한 윤 대통령의 그 무심함과 무책임함에 대해서 정말 질타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정말 무책임한 분이다. 이 선거 문제를 매일 여러분 이 방송을 이렇게 몇 시간씩 하려게 되면 제가 시간 투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합니다. 다른 거 잃지 않아고 이 문제만 여러분들 매달려야 이렇게 방송을 2시간 3시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방송 준비를 하면 할수록 제 마음속에 여러분 떠오른 생각은 어쩌면 나라의 지도자가 이토록 무심하고 무책임하고 무능력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동갑내기로써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무책임하면 대통령이 왜 되냐 이야기죠. 대통령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뭐 하려고 대통령이 됐냐 이야기죠. 폼 잡고 다니려고 대통령이 됐냐 이런 생각이 절로 떠오르는 겁니다. 물론 윤 대통령께서는 나름의 고민이 있겠죠. 그러나 그 고민이 뭔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지만 대통령으로서 참으로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분이시구나. 이런 말을 가능하면 제가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방송 준비를 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이 더 드는 겁니다. 어쩜 사람이 저렇게 여러분들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하려면 대통령이 뭐 하려고 되는데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은 세상이 수없이 많은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감추고 싶은 이 소위 비밀 가장 감추고 싶은 그 치부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만방자한 그 소위 담대함과 당당함의 뿌리가 바로 본인들이 사전투표회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사전투표를 발표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